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루시아 아까 팬분이 그러는데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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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조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쌓이고 쌓여서 2조까지 갈래 되면은 옛날에 내가 집을 하나 사줄게요 친구 출신 되면은 뭐 사줄 거예요? 저는 진짜 솔직히 반 줄 수 있다 반이요? 현실적으로요 반 줄 수 있죠 반 줘도 몇 창을 줄게요 몇 창을 줄게요? 너무 많은데 그렇고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괜히 루시아 루시아 회원카드 있는 사람한테 3만원씩 줄게요 전세계 잠시만요 네 됐죠? 이게 안 춥다 야 이거 이거 뽑아요 맞다 맞다 너무 이렇게 찍으면 여기 텀만 나와 재밌으니까요 네? 그게 재밌다고? 이거 엉망으로 나오기 좋아? 아니 아니 뉴욕의 거리입니다 뉴욕 이거 두 번이에요? 이거 두 번 나는 네 지금 뉴욕의 거리에 왔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나홀로 집에 초에서나 봤던 그 거리죠 봅시다 나홀로 집에 초에서나 봤던 그 거리죠 봅시다 이게 날 따라오네 계속 잠시나마 뉴욕의 거리를 네 오늘의 목표는 뉴욕의 유명한 햄버거 파이브 가이즈도 한번 먹어보고요 아 정말 태어나서 뉴욕을 나와보네요 아 저기 보시죠 뉴욕의 그 유명한 빌딩이에요 유명한 빌딩 저거 어떻게 찍죠 저걸? 이걸로? 아 이걸로 찍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올려요? 이거 아시죠 이렇게 아 그래요?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 사이에 보이시죠 오케이 네 땡큐 네 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살보하는 건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신규 씨는 마스크를 썼지만 혼자 안 아프겠다고 네 보세요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이 약할 땐 면역 한반병원 아시는 데에요? 네 아는 사람이 아는 데인데 뭐 아 잘라요 처음에 우리가 갈 곳은 자유의 여신상 그래도 태어나서 자유의 여신상 한번 봐야 되겠죠 뉴욕의 명물이죠 노란 택시 도착한 거예요? 네 와우 자유의 여신상이다 대박 와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걸로는 보이지도 않네 아 자유의 여신상 와 대박 와 와 와 저기 섬 섬에 있다 티켓팅해서 가네 해야되네 와 와우 이렇게 보고가 많은 거죠 뭐 미국의 하늘입니다 제가 또 미국 달러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핫도그 하고도 먹고 싶어서 판누를 엄청 높은데 미쳤어요 1500원 여기 무슨 추머공원인가 그러네 오우 한국 미국 6.25 참전했던 오우 지금 역사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뉴욕코리안 워크 베러앤 메모리얼 네 다 알아요 네 대성 대우 대우텔레콤 아 이게 우리나라 회사 같은데 어 야 이 회사에서 이걸 기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 사진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이 동상을 세웠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뭐 사망자 수 부상자 사라진 분들 뭐 여기는 한국 오스트리알리아 뭐 벨기에 캐나다 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많이 도와주셨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껏 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많은 참전 용사분들의 노고와 희생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네요 아이고 강아지도 이뻐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기 정부가 한국의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죠 네 그때 이제 품종의 씨앗을 갖고 와서 한국 강아지 풀을 여기다 심었다고 해요 아니 참 그냥 하시는 말이죠? 네 맞아요 한국 강아지 풀을 모종을 갖고 와서 이렇게 심어서 어 도그 도그 풀 그래서 이 앞에는 핫도그를 팔고 있어요 먹으러 가죠 네 라인 케찹 네 어쨌든 참신한 개소리였고요 이제 핫도그를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우리나라 핫도그랑 미국 핫도그랑 좀 다르다고 해요 한국 핫도그는 우리 소세지가 젓가락에 꽂혀있어서 튀겨서 케찹 먹는 거잖아요 미국식 핫도그는 정말 소세지와 빵을 감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샌드위치 그런 느낌의 핫도그라고 해요 미국 왔으니까 핫도그 한번 먹어봐야죠 핫도그? 핫도그가 왜 핫도그지? 핫도그 핫도그가 왜 핫도그인 줄 알아요? 뜨거운 강아지잖아요 뜨거워서 개처럼 이렇게 먹는다고 핫도그에요 아 진짜? 네 진짜에요 전 드디어 미국 핫도그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네 네 2 핫도그 2 칠리도그 1 칠리 치즈 도그 어디? 어디? 한국인가요? 한국인가요? 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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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 삼성 현대 현네시아 오케이 기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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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좀 같이 찍자 해야겠다 같이 찍자 사진 좀 같이 찍자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앉아서 같이 드시죠 아이고 맛은 어때요? 진정한 핫도그죠 맛은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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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 사는거죠 원래 멈추보이는데 뭔가 치즈케이크도 먹어봐야 돼 뉴욕 치즈케이크 유명한 거 아니에요? 틀려요? 뉴욕 치즈케이크 아 뭐가 또 틀려요? 다리 아 그것도 있죠 아 좋아요 여기 다리 기타나 치죠 오 멋있겠다 여기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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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 먼 따봉 해줘야 돼요 오케 오케 악 오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